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두 번째 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10월에 창단하여서 창단 연도는 얼마 되지 않으나 오늘 특별히 같이 함께 참가하셔서 기량을 선보일 팀입니다. 부산시 경남지역 각종 지역 봉사활동 및 부류이오톱기 공연은 물론이고 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부산광역시지회 매월 기부를 하는 팀이기도 하죠. 참가 번호 2번 부산에서 오신 즐거운 색소폰 앙상블팀 여러분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. 김인홍 지휘자님의 지휘료 오늘 안개와 그리고 뿐이고 두 곡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. 김인홍 지휘자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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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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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